김성환의 행간입니다. 김성환 기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히가세요. 오늘 행간은 뭡니까? 대학 들어갈 때 내는 돈, 입학금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가장 먼저 선언을 했고요. 어제는 서울시립대, 금호공대 등 19개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줄줄이 입학금 폐지 선언하는 대학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대학들이 사정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닐 텐데 입학금을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뉴스에는 행간이 진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학금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입시 전용료도 지금 내린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대입 전용료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오랜 불만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마다 적게는 한 3만 원, 많게는 학교별로 7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번만 응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한 명당 수시 6번, 정시 3번, 총 9번까지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료로만 수십만 원에서 제수를 할 경우에는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학이 전용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천차만별인 전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하겠다. 사실상 내리라 압박을 했고요. 19개 국국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고 전용료도 우리가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립대학은 일방적으로 전용료를 내리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립대가 벌써 전용료 내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판인데 이 국국립대학들은 입학금도 전면 폐지하겠다. 참 뭔가 굵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인간은 입학금 갔다가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입니다. 요즘 대학 입학금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록금은 아시지만 입학금은 따로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묶어서 제가 몇백만 원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서 몇십만 원 정도는 되나요? 국국립대는 평균 15만 4천 원이고요. 사립대는 평균 77만 3천 원입니다. 학교별로 보면 동국대가 102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한국외대하고 고려대가 거의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입학 처리하는데 경비가 들 건 있겠습니다마는 실비를 생각하면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몇 배? 7배 차이 나는데요? 네,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어떻게 7배나 입학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립대는 입학식 때 신입생들을 위해서 15만 원만 쓰고 사립대는 100만 원씩 쓰는 건가요? 입학할 때 대학이 해 주는 게 뭐가 있죠? 입학식 날 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여나요? 그건 아닌데 없던데 그런 거? 그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옷을 한 벌 신입생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도 주는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입학금으로 그런데 100만 원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학금을 상납금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납금이란 말이 좀 속닥에 표현하면 삥 뜯는다는 얘기를 합시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그래서 낸 적도 있고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등등 해서 대선 후보들이 다 입학금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단추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을 받던 국공립대는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80만 원 100만 원 받던 사립대는 그래 우리도 안 받을 게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전용료 받아서 빌딩을 올리는 대학도 있다입니다. 빌딩을 올린다?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제가 빌딩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빌딩 올리는지를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이 전용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대입 수시에 응시할 때마다 오늘도 학교에 벽돌 하나 올려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라는 게 낮은 대학도 있지만 진짜 높은 대학들은? 수격적인 대학들도 많잖아요. 한 과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대학에는 학생들이 또 수만 명씩 그렇게 되니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입시에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 한 명당 평균 46만 6천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최대 140만 원을 벌어들인 경우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7학년 대입 전용에서 4년자 대학이 전용료로 얼마를 벌었느냐. 무려 1,515억 원입니다. 입시 원서 받아서. 1,50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정도면 제가 앞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빌딩 올린다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학이 입시 때 원서만 받는 비용으로 6, 7만 원씩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여론일 겁니다. 요새 스탬프 도장값이 좀 올랐나요? 잉크값이? 요즘 인터넷으로 또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돈이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용료는 더 인하되어야 한다.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쇄도 하고 하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심하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문제는 사립대다입니다. 문제는 사립대다. 네. 국군입대는 입학금 폐지하고 전용료도 한 5% 많지는 않지만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입학금 100만 원씩 받는 사립대는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대학은 신입생만 한 4, 5천 명씩 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입학금만 한 수십억 원 이상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이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사립대학들은 포기 못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어렵다. 엄살을 피울 게 뻔한데. 대학들은 늘 하는 얘기죠. 어렵다. 돈 얘기만 하면 이렇게 죽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대학이 쌓아놓은 정립금이 무려 8조 2천억 원입니다. 홍익대는 7172억 원. 이화여대는 7066억 원. 수원대 3500억. 고려대 3400억. 현금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 정립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교육비에 투자하라고 준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대학들마다 편의점에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입점시키고 있잖아요. 수익사업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신입생 들어오면 입학금으로 100만 원씩 내라. 입시 전용료로 돈 내라. 과연 수험생과 학부부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춰놨으니까 입학금을 좀 넉넉히 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 이건 돈 받잖아요. 거기다가도. 참 어렵습니다. 국공입대가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다면 사립대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낮춘 얘기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침이 딱 되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어들인 경우까지 있는데요. 2017학년 대입전형에서 4년자 대학이 전용료로 얼마를 벌었느냐. 무려 1,515억 원입니다. 네, 입시 원서 받아서. 1,50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정도면 제가 앞서 과장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빌딩 올린다는 말이 진짜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학이 입시 때 원서만 받는 비용으로 6, 7만 원씩 받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여론일 겁니다. 요새 스탬프 도장값이 좀 올랐나요? 그 값이? 요즘 인터넷으로 또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돈이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용료는 더 인하되어야 한다.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쇄도 하고 하는 건 있겠습니다마는 심하다. 마지막 행가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문제는 사립대다입니다. 문제는 사립대다. 국군임대는 입학금 폐지하고 전용료도 한 5% 많지는 않지만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입학금 100만 원씩 받는 사립대는 아직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대학은 신입생 100만 원까지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학이 전용료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천차만별인 전용료 산정 기준을 구체하겠다 사실상 내리라 압박을 했고요. 19개 국국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고 전용료도 우리가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립대학은 일방적으로 전용료를 내리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립대가 벌써 전용료 내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판인데 이 국국립대학들은 입학금도 전면 폐지하겠다. 참 뭔가 굵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인간은 입학금 갖다가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입니다. 요즘 대학 입학금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록금은 아시지만 입학금은 따로 계산을 안 해봐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묶어서 제가 몇백만 원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서 몇십만 원 정도는 되나요? 국국립대는 평균 15만 4천 원이고요. 사립대는 평균 77만 3천 원입니다. 김성환의 행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은 뭡니까? 대학 들어갈 때 내는 돈. 입학금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가장 먼저 선언을 했고요. 어제는 서울시립대, 금호공대 등 19개 국국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입학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줄줄이 입학금 폐지 선언하는 대학들.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대학들이 사정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닐 텐데 입학금을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뉴스에는 행간이 진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학금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입시 전용료도 지금 내린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대입 전용료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오랜 불만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마다 적게는 한 3만 원 많게는 학교별로 7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한 번만 응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한 명당 수시 6번, 정시 3번 총 9번까지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료로만 수십만 원에서 제수를 할 경우에는 많긴 한데 학교별로 보면 동국대가 12만 4천 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한국외대하고 고려대가 거의 1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입학 처리하는데 경비가 들 건 있겠습니다마는 실비를 생각하면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몇 배? 7배 차이 나는데요? 네.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어떻게 7배나 입학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립대는 입학식 때 신입생들을 위해서 15만 원만 쓰고 사립대는 100만 원씩 쓰는 건가요? 입학할 때 대학이 해 주는 게 뭐가 있죠? 입학식 날 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여나요? 그건 아닌데 없던데 그런 거? 그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옷을 한 벌 신입생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도 주는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입학금으로 그런데 100만 원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학금을 상납금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납금이라는 말이 좀 속타게 표현하면 삥 뜯는다는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그래서 낸 적도 있고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등등에서 대선 후보들이 다 입학금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단추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을 받던 국공입대는 아예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80만 원 100만 원 받던 사립대는 그래 우리도 안 받을 게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떤 행간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전용료 받아서 빌딩을 올리는 대학도 있다입니다. 빌딩을 올린다? 사실은 조금 과장해서 제가 빌딩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빌딩 올리는지를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이 전용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대입 수시에 응시할 때마다 오늘도 학교에 벽돌 하나 올려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라는 게 낮은 대학도 있지만 진짜 높은 대학들은? 수격률인 대학들도 많잖아요. 한과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대학에는 학생들이 또 수만 명씩 그렇게 되니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입시에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 한 명당 평균 46만 6천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최대 140만 원을 벌어들었습니다.